딸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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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지지 말고 일로 오세요 어머 딸기 조그만해 딸기 빨간 딸기네 버섯 무 무 주세요 무에요 무 왜요 어디가요 조개 조개 조개가 살아있어요 불이에요 물고기 물고기 이면서 건들지 마세요 건들지 마세요 건들면 안돼요 갈치 계란 계란도 있어요 우 eres 우리 회사는 뭐 살 거에요 응 우리 회사는 뭐 살 거에요 응 이리 오세요 이거 사 흰사야 이리와 이리 오세요 아이고 다시 왔어요 싹이 보기만 하세요 무릎 마세요 싹이에요 아빠 보세요 아빠 보세요 배추 배추 보러 왔어요 참외 참외 살 거예요 엄마한테 참외 사주세요 어디 갈 거예요 배추예요 참외고요 배추 배추 살 거예요 배추 살 거예요 배추 살 거예요 그거 뭐 했어요 고맙어요 조개 굴 가까이 가지 마세요 생산 멍게 참 갈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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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엄마랑 그냥 다 도망갔어요 엄마랑 가르치는데 엄마랑 어디 가요 아이고 뭐 살려고요 저번에 터 사갔죠 그건 뭐예요 부자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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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덕이에요 그건 현사가 필요가 없는데 현사가 필요 없죠 현사가 필요했어요 현사가 필요했어요 바구니는 왜요 바구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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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개나 사실려고요 어머 갖고 오세요 여기다 두세요 일로 오세요 아이고 고기 아니죠 콜라 콜라 살 거예요 나머지는 갖다 놓으셔야 되는데 응 거기다 살펴놓을 거예요 거기다 갖다 놔야겠죠 사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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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크 쟝 배추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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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추 그것도 버섯 무 뭐예요 고기 고기 조개 조개 아니요 건들지 마세요